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을 해 주신 다음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왼쪽 개체 테이블에 가셔서 수강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수강생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적으로 0 숫자 반자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에서요. I ame 모드가 현재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0 숫자 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좀 짤릴 수 있어요.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I a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수강생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자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요. 첫번째 필드에 있는 강자 코드 필드는 반드시 네 글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글자 수를 세웠을 때 네 글자라고 제안을 두고자 합니다. 글자 수를 세실 때 랜이란 함수를 사용하고요. 강자 코드 필드에 가서 글자 수를 세웠을 때 네 글자입니까? 라고 4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테이블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화면에 텍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수강 내역 테이블의 맨 끝에다가 등록일 필드를 추가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 내역 테이블의 맨 끝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등록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필드를 추가하셨고 날짜 데이터가 5월 5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형식과 형식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에 가셔서 날짜, 시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형식에 오셔서 월과 일을 각각 두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MM월, DD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 내역 테이블의 납부액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0이 입력되도록 설정해 주시고 미나백 필드를 선택하시고 기본값에다가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강 내역 테이블의 비고 필드는 255자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오른쪽 데이터 형식을 짧은 텍스트로 바꾸시고요. 255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드 크기를 255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내역 테이블에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긴 텍스트를 짧은 텍스트로 바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수강생 정보.텍스트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가져오기 미 연결해 새 데이터 원본에 가셔서 파일에 가셔서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 파일은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져오실 파일의 위치를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가져오실 파일은 수강생 정보라고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실 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에 현재 데이터가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급을 클릭하셔서 언어에서 언어 한국어 코드 페이지에 가셔서요. 현재 가져오실 데이터 파일을 유니코드라고 선택하시고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유니코드 선택하니까요. 코드 페이지에서 유니코드 선택하니까 이렇게 아까 좀 깨져 있었던 부분이 한글로 바르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을 누르시고요. 현재 데이터는 구분 기호가 심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행에 필드 이름을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따로 필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요. 액세스에 기본 키를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에서 기본 키 추가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의 이름을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다가 추가 라고 입력하셔서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입력하시고요.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가족이 단계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냥 체크하지 않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 추가 수강생 정보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요. 텍스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테이블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수강생과 수강내역 테이블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수강내역 테이블이 있으니까 강좌 테이블을 추가해서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디자인 탭에 테이블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강좌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내역 테이블의 강좌 코드 필드는 강좌 테이블의 강좌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강좌 코드 필드를 선택하셔서 수강내역의 강좌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화면에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문제에서요.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항상 참조 무결성 체크하시고요.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클릭하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디자인 탭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체 두 번째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머리끌에서 CMD 조회라고 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양식 디자인에 속성 시트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클릭하셔서 표시하신 다음 폼 머리끌에 CMD 조회 단추에는 포커스를 이동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탭을 클릭하시고요. 포커스를 이동할 수 없다 라고 하면요. 탭 정지를 아니요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폼 머리끌에 가셔서요. CMD 강자 코드 콤보 상자에는 CMD 강자 코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콤보 상자에는 강자 테이블에 강자 코드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테이블 커리를 이용해서 행 원본을 가져올 건데요.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셔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강자 테이블에 더블 클릭 강자 코드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현재 행 원본에는 강자 테이블로부터 강자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폼 바닷글에 안쪽에 본문에 보시면 폼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 폼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TX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컨트롤에는 전체 레코드 개수가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개수를 구해서 명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별표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에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작성하셨다면 수강관리폼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관리폼에 대해서 폼 완성하는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수강내역폼을 선택하시고 수강내역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2번 문제에서는 수강내역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눈금자의 본문 앞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서식에 가셔서 서식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겁니다. 필드 값이 아니라 시기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식이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두 개의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살짝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첫 번째 강자 코드 마지막 세 자리가 3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3과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함수 right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필드의 이름은 강자 코드에 가서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3과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신 다음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필드의 값이 5만 이상이면 첫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는데 문제에 end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end 없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 우리 앞에 스프레드 시트에서 배열 수식 작성하신 것처럼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첫 번째 작성한 조건과 두 번째 작성한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 end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미나백의 필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나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필드의 값이 5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식을 작성하는데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꽃 스타일을 굵게 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굵게 밑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수강 내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서 조건부 서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머리끌에 가시면요. 폼 머리끌에 현재 조회라고 있고요. 단추가 오른쪽에다가 보고서 실행이라는 단추 하나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네 번째 단추라는 컨트롤을 클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폼 머리끌 오른쪽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우리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연결할 거니까요. 현재 명령 단추 마법사는 취소 누르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이름을 CMD 보고서 보기라고 수정하시고요. CMD 보고서 보기 그 다음 캡션에다가요. 보고서 실행이라고 일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탭에 연결하실 건데요.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의 이름을 강자별 수강 현황을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럼 조건이 없으시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매크로의 이름을 보고서 실행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현재 작성한 매크로 닫으신 다음에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에다가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캡션에 보고서 실행까지 하셨는데 글꼴 크기가 있네요. 형식에 가셔서 글꼴 크기에 대해서 현재 11로 되어 있는데 12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작업하신 수강관리폼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 강자별 수강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머릿글에 컨트롤 보고서 머릿글에 컨트롤이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컨트롤 이동한 후에 보고서 머릿글의 높이를 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 제목이 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강자별 수강현황을 페이지 머릿글로 이동하시고요. 보고서 머릿글이 높이가 0이 될 수 있도록 페이지 머릿글을 드래그 하셔 갖고요. 바짝 붙여주시면 보고서 머릿글에 형식이 갔을 때 높이가 0으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강자 코드 안에서 아래쪽에 그룹 정렬비 요약에 가셔서 강자 코드가 같은 경우 정렬을 추가하셔서요. 수강생 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자 코드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두 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텍스트는 TXT 납부액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액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납부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납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요.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미나백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는데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나백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백에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본문의 데이터는 본문을 선택하시고 홀수 행과 짝수 행이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되도록 형식 탭에 가셔서 다른 배경색을 XS 테마 1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XS 테마 1로 본문을 다른 배경색의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면 TXT 날짜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시스템의 날짜가 그림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일단 날짜를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함수 이름이 데이터 함수이죠. DATE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형식 탭에 오셔서 현재는 자세한 날짜인데요. 간단하게 연월일만 표시될 수 있도록 간단한 날짜로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다섯 문항에 대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요. 강자별 수강 현황 그 다음 적용하셨던 내용들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강자별 수강 현황의 보고서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이에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수강 관리 폼이 로드 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가셨을 때 두 번째 온 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로드 될 때 수강 내역 테이블의 강자 코드가 수강 관리 폼의 강자 코드 컨트롤과 동일한 미납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미납의 합계에다가 컨트롤에 표시할 겁니다. txt 미납의 미납의 미납 지금 약간 오류가 발생하네요. 한글자씩 입력해야 될 것 같고요. 미납의 합계라고 입력할 거고요. 가끔 비주얼 배직 에디터 창에 오류가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 일단 동영상 강의 끝내고 나서 다시 재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dsum 이라고 입력해서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납의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미납의 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미납의 필드 심표 그 다음 미납의 필드의 합계를 구할 건데요. 이 합계는 수강 내역 테이블에 가서 수강 내역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수강 내역 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수강 내역 테이블에 강자 코드가요. 현재 수강 관리 폼에 강자 코드와 동일하다면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강자 코드는 사실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서 문자 처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강자 코드가 같습니까? 필드 이름과 그 다음에 컨트롤 이름이 같아요. 강자 코드 보통 txt 강자 코드라고 하면 좀 구분이 편할 것 같은데 필드명과 컨트롤 이름이 같고요. 강자 코드와 같습니까? 현재 강자 코드는 문자라서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고요. 작은 따옴표는 큰 따옴표로 닫고 M% 연산자 뒤쪽에 컨트롤의 이름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M% 연산자와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 큰 따옴표를 열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시면 우리 미나백 합계에 구해진 값이 문제에 제시된 문제 2번에 작성된 예제의 그림을 참조하셔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수강관리폼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에 커리를 작성하는 다섯 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조실 테이블은 강자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가조실 필드는 강자 코드와 강자명과 그 다음에 강자명과 수강료 그 다음 인상 수강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자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강자가 포함된 강자 수강료를 10% 인상된 레코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테이블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수강료 인상이라는 테이블로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 강자 코드와 강자명과 수강료는 가져올 거고요. 인상 수강료는요. 인상 수강료는 수강료에다가 더하기 가로 열고 수강료의 10%를 더하겠습니다. 라고 사실 곱하기 1.2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곱하기 0.1이라고 10%를 따로 계산해서 더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동일하시고요. 1.2를 곱하셔도 되고 또는 다시 한번 수강료의 10%를 계산해서 더해 주셔도 됩니다. 강자명을 조건에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건으로 입력을 받을 거라서요. 강자명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 조건에다가 강자명의 일부를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와도 되는데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포함하겠다라고 앞에와 뒤에 별표 그 다음에 뒤에다가 별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정 작업을 하실 거고요. 표시하실 텍스는 강자명을 강자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라이크 연산자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는 값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분하기에서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로 구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M% 연산자로 연결하실 때 큰 따옴표를 이용하셔서 별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도 작성하셨고 인상 수강료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실행하시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 작업인데요. 일단 작성하신 쿼리 저장하셔서 쿼리 이름은 수강료 조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수강료 조정이라고 입력하시고 작성한 쿼리를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강자명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요리 라는 글자가 포함된 강자명을 찾아서 확인 버튼 누르면요. 두 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로운 테이블로 하나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테이블 만들기라는 쿼리를 실행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고요. 예 라고 하시면 왼쪽에 수강료 인상이란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더블클릭하시면 강자 코드부터 강자명 그 다음에 수강료 그 다음에 인상 수강료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같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그 다음 수강료 조정도 커리를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커리에서는 수강생과 수강생과 수강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강내역이 없는 수강생을 조회하는 미수강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두 개 테이블을 비교해서요. 일치한 데이터가 없는 거를 찾고자 합니다. 라고 불일치 검색 커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불일치 검색 커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첫 번째 수강생과 수강내역 테이블 입니다. 우선 수강생 테이블 에서 모든 데이터를 참조할 거에요. 수강생 테이블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수강내역 테이블 과 비교 작업을 할 겁니다. 수강내역 테이블 에 없는 정보를 찾을 거니까요. 수강내역 을 선택하고 다음 기준은 수강코드를 가지고 수강생 코드를 가지고 두 개 테이블 비교 작업을 하실 거라서요. 필드는 수강생 코드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수강생 코드와 수강생 명과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개 필드를 추가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하신 커리 이름은 미수강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수강생 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수강생 코드 D-013 은 수강생 명이 소아진 이고요. 주소는 서초구 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강 테이블에 수강 내역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수강생 정보가 조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커리 미수강생 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면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 하셨는데요. 사실 직접 작성을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이즈널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조인 속성을 수강생 에서는 모든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외부 조인을 선택하시고 필드 가져오신 다음 조건에다가 이즈널 이라고 입력하셔서 직접 커리 만들기를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기 커리 디자인 이용하셔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에 수강현황 커리를 추가하시고 수강현황 커리를 추가하시고 수강인원수 필드는 수강생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명을 표시할 거고요. 두 번째 수강인원수는 문제에 나와있는 수강생 코드를 추가할 거고요. 강자라는 포드를 이용해서 수강생 코드의 개수에 따라서 특수문자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강자 필드는 수강명 필드를 추가해서 수정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강사명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수강인원수에 대한 작업을 먼저 할게요. 수강인원수 필드는 스트링과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요. 수강생 코드의 개수를 구해가지고요. 그 개수만큼 특수문자로 네모 표시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하실 필드명을 수강인원수라고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수강인원수라고 표시할 필드명이고요. 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스트링 입력하시고 첫 번째 개수만큼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수강생 코드의 개수를 구하고요. 그 개수만큼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할 텍스트 입력하시고 스탱에 대한 가루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을 클릭하셔서 현재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셨잖아요. 우선 시기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강생 코드의 개수에 따라 특수문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고요. 강자필드는 강자명 필드를 이용해서 왼쪽에 네 글자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자명 필드에 대해서 필드명을 강자라고 표시하는데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강자명에 왼쪽에 네 글자만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단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강사명 그 다음에 수강인원수 그 다음에 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레코드 개수가 14개 결과가 동일하다면 현재 작성한 커리 저장을 클릭하셔서 강사별 수강인원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별 수강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현재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작성하실 때 참조할 테이블이나 커리가 하나라면 커리 커리 디자인도 가능하고 커리 마법사도 가능합니다. 우리 커리 마법사를 한번 이용할까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참조하실 데이터는 커리에 가셔서 수강 현황 커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왼쪽에 행에다가는 지역을 표시할 건데요. 지역을 현재 필드에 지역이 있나 찾아보시면 지역이 없어요. 지역은 문제 보니까 주소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필드를 행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추가하시고요. 다음을 누르시고 열외는 지역과 강사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강사명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합니다. 행과 열외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나백의 학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나백을 선택 함수에서 총계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디자인을 좀 수정하실 거니까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신 다음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에 대해서는 지역별 미나백 합계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미나백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릅니다. 그 다음 아까 지역은 주소필드에서 구를 제외하고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시하실 필드명을 지역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지역을 표시하는데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PLCE 알리PLACE 라고 입력하시고요. 주소필드에 가서요. 구를 찾아요. 서초구 이렇게 구를 찾아서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구를 뺀 지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사명은 그대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행머리글에 합계 미나백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나백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지역 미나백 확인하시고요. 강사명 정보가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러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레코드 22개 지역부터 미나백 합계와 강사명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강좌 테이블과 수강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수강내역 테이블에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강좌 코드를 강좌 테이블의 비고필드에 개설 보류라고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실제 가져오실 테이블은 강좌 테이블을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쿼리 디자인의 업데이트 비고필드에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개설 보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개설 보류라고 입력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이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창을 클릭하시면 강좌 테이블과 수강 내역 테이블은 현재 강좌 코드를 가지고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강좌 코드를 추가하시고요. 조건에다가 현재 강좌 내역 테이블에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 제시된 낫인 연산자를 이용하실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셀렉트 강좌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강좌 내역에 가서 강좌 수강 내역 지금 테이블의 이름이 수강 내역에 가서 수강 내역 테이블에 가서 강좌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가져왔는데 없는 내용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쿼리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현재 작성하신 쿼리는 강좌 개설 여부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좌 개설 여부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두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예 한번 누르신 다음에 강좌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비고란에 개설 보류라고 표시된 두 개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됐다면 테이블도 닫아주시고요. 현재 작성하신 쿼리도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처리기능 구현에 쿼리를 작성하는 다섯 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